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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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딱 먹었는데 어? 뭐가 엄청 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어? 이랬는데 솔직히 먹다보니까 중독성이 우와 응 근데 물리지가 않고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감사합니다 그 아 아 그거 그 commence 썰 지금 obile 아 내 staying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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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제 또 스티커 스티커 없도록 찍히는 법 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가요? 오늘 일요일이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중국음식이 일요일이니까 아 나 중국얘기하거든요 일요일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일요일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아 나 중국얘기 하고있는데 저 24살입니다. 내년에 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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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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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뭐 먹을거냐고 하시는데 모르겠으니까 지금 여기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 왜 뭐라고 했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아 아니 농구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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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계란 볶음 고춧가루 마약 우스손빵 여러분들도 제가 우스손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가 어디있나요? 이거는 진짜 피해를 흘려주네요. 정확하십니까 물설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안 씻고 나와서 진짜 여러분들은 컴퓨터 리액션이에요 여러분들은 컴퓨터 리액션이에요 납떡볶이 와 우리 우장장은 또 추가 쟁이가 많다고 여러분들의 추가 쟁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인간장은 또 추가 쟁이가 많아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런 식감은 더 맛있게 잘 먹어요 멘트는 또 추가 쟁이 또 추가 쟁이 그냥 모든 랩에만 먹기로 했어요 지금 이 점이 많은 것을 구입하고 이렇게 점이 많아서 이 점은 더 맛있게 먹기 와우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짜렐라 소거야 인간 무 아름다워 아 에어컨 소스 와 굉장히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삼송 베이커리에 이제 옥수수 빵 먹으러 갈게요 bari 주문 중에 하나씩 넣었으니까 김치회 미래에 이제 하시구요 제사는 어디서 왔죠? 계산 계산 어디서 하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카산탕 하나 먹고 아 두개 먹어야지 아 두개 먹어야지 아 와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 여기 중화방정 대성공 그 다음에 이제 삼성베이커리 마무리로 삼성베이커리 이제 또 마약옥수수빵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치 안 보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지금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옥수수 아 아 아 아 아 네비 찍었습니다 빨리 후딱 가가지고 또 우리 옛 타이 방님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 이거 이거 여러분은 절대로 욕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 케이스가 이래서 그래요 이 케이스가 이래서 그래요 반대로 가야 된다고? 반대로 가야 된다고? 반대로 가야 된다고? 응 이쪽인데? 이쪽 맞는데요 여러분들 이쪽 맞는데요 여러분들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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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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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이 씨라고 하자 와 이렇게 바쁘지 박이 씨라 박이 씨라 이렇게 돌아갈까? 아니면... 이게 맞죠? 네 아까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근데 왜 네비는 이렇게 돼있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대구 백화다 어 여기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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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볼까? 저기 혹시 선순베이커리 아시나요? 저 직진하시면 돼요 아 절로 가야 돼요? 아 아플게 문제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직진은 뭐? 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와 예쁘네요 아 네? 아 나이가 어떻게 돼? 안녕히 계세요 아 절로 가한 거 맞구만 절로 그냥 축하하면 된다네요 근데 네비는 왜 이렇지? 음 제가 여기 길을 몰라가지고 오 오 오 오 여러분들 원래 와 꽃 예쁘다 나처럼 아 오늘 왜 이렇게 깨진다 하냐? 아 아 아 아 이게 하나 네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아 감사드립니다 에 아 오 엉 아 이상하세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4가지 시켜먹었으니? 네? 4가지 시켜먹었으니 감사합니다 아 누구냐면 아까 저 앞 테이블에 드시던데 근데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대구 어? 인하님 저 빵찌마트에요 이러시는데 진짜입니까? 근데 대구 안온지 진짜 오래됐어 대구 안온지가 그리고 삼성메이커리 오늘 처음 가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빵찌마피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계시다면 제가 빵 사드릴게요 오 진짜로 삼성메이커리 삼성메이커리 아 10개 펜과이 감사합니다 길 건너야 됩니까? 일부 아 저기로 갔어야겠어 뽀뽀하러 가야겠다 제가 또 뽀뽀 제가 빵 사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분 계시다면 삼성베이커리 앞으로 와주세요 여기 신호등이 없나? 여러분들 건넜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아 물어보라고? 아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 있는데 저기 혹시 삼성베이커리 어디? 여기 좀 직진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또 이제 외로워가지고 삼성베이커리에 여러분들 아 자꾸 왜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러지? 여러분들 삼성베이커리에 유명한 빵이 또 뭐 있죠? 찹쌀맛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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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 하는거야 지금 어 저기 뭐 빵이라고 적혀있는데 주황색으로? 저기인가? 아 잠깐만 포켓몬빵이요? 아 진짜 하지마세요 아 주팡 주황색 간판에 저게 지금 빵 주황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어 삼성빵집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전국 10대 스타 빵집 와 전국 10대 스타 빵집 TV 출연 와 여기 마약방 달인이 궁 고로케 와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나왔고요 와 와 아 잠깐만 와 이거 빵이 정말 다양한데 와 진짜 근데 아까 그 뭐지 빵집 앞에 있다고 하시는 분 안 계시네 진짜 빵 사드리려고 했는데 와 와 옥수수 옥수수 나 옥수수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방금 했는지 이렇게 만지면은 따끈따끈하다 지금 흥분했습니다 이모 이모 여기 뭐가 유명한가요? 빵 하약방요 통옥수수가 이거요? 응 요거는 몽롸 아 이거 몽롸이고 여기 지금 한 개 있네 어디요? 와 다행이다 와 한 개 남았습니까? 네요 여기는 포장만 되죠? 먹고 가는게 아니라 그냥 포장만 되죠? 네 다시 가셔야 해요 아 그렇구나 또 유명한 빵이 뭐가 있나요? 여기 본점에만 있는 크림치즈 크림치즈 거 요거 본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가 본점 있나요? 몇 개 드려요? 제가 드릴게요 한 개만 주세요 맛보게 됐어 Erst 아 4점 4점 5,300원 네 네 마실거 없나? 마실거 딴 데서 먹어야겠다 옥수수빵이 더 없습니다 1개 남았대요 안녕히 계세요 바로 옆 뭐 먹지? 뭐 마실거 없나? 여러분들 카페 갈까요? 카페 카페 갈까요? 편의점 갈까요? 안에 굉장히 잘생긴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아니네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 뭐 맛있지 자몽 자몽 자몽의 추억 자몽의 추억 아니야 아니야 자몽의 추억 자몽 자몽의 추억 자몽의 추억 자몽의 추억 자몽의 추억 자몽의 추억 자몽의 추억 자몽 자몽 화장실에서 먹으라고요? 맛있는 냄새 난다 너무 맛있다 여기가 마지막에 광상아 와인 바로 광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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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얼굴이 나오는데? 옆에 뿐? 반대는 아예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 뒷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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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cles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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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빵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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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감사드립니다.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타 받았네요 빨리 먹고 싶다 랩때문에 넣어봅시다 랩때문에 넣어봅시다 랩때문에 넣어봅시다 랩때문에 넣어봅시다 랩때문에 넣어봅시다 고춧가루 11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억에 또 여러분들 추억에 이 또 잠그수 와 여러분들 이 호가로운 호가로운 이 삼성메이커리 빵 이게 이름이 뭐지? 먹물통 옥수수 빵 크림치즈빵 통옥수수 빵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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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미드가 얼마나 불맛스러우면 1,000개로 오픈 라이드예요. 미드가 얼마나 불맛으면 1,000개로 오픈 가입하시면서 미드야 커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술기라고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맛있게 먹으러 가입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니 자꾸 감정부가서 이상한 거 배워왔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니 공주님이 공주님이 이사님 한 번도 연기 안 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팩트 포켓을 좀 가셔서 여러분은 여기 크림치즈 이게 겉에는 약간 초보루빵 아 초보루빵이 아니라 초보루빵 같은 거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크림치즈 그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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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옥수수 빵은 제가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압정 왔다가 먹으니까 여기요? 누구니까 당신? 당신 누구예요? 인하 트리플 A이에요 아 이거 좀 굉장히 거슬리는데 그 뜻 아니겠지 인하 트리플 A 아 유통상의 포켓펜 가입이 부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펜과 페어 멈추리플 A 멈추리는 거 너무 고소하고 편집하면서 이렇게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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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면 페인 가입 부탁드릴게요. 진짜 웃긴다. 진짜 억울한 게 왜 저는 팩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양심에 찔려야 되죠? 아니 저는 왜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양심에 찔려야 되죠? 아, 인하 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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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군데? 뭐라고? 인하 씨님. 뭐? 인. 인미절? 인절미? 어, 되네. 인절미. 와. 다 블랙 시킬까요? 인절미라고요? 여러분들 센스는 인정하지만. 아, 씨. 내잔이. bun점đ으로. 근데 별로 Ned Colleen realmente 하지. 가사What. 김지 sequ 6788님. 그치. 대신 가사. 부모 видел. 그치. 이거 그런지? 진짜 어이없다. DJ 인절미닌 향기였는데.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내 가수까지 온걸래. 언제까지 내 가수 가지고 그럴거냐고. 말해봐. 인하 절벽 미드 한겨내셨는데. 언제까지 내 미드 가지고 그럴거야. 얘기해도 한 번. 터질때까지. 또 우리 bj 인절미 하트님 한개로 평가에 찍으셔드립니다. 하루 밤사이에 좀 더 퍼진 것 같아. 또 한겨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널 또 같이 마. 진짜 웃긴 사람들이네. 다 같이 모자. 다 같이 모자. 다 같이 모자. 다 같이 모자. 첫번째. 다 같이 모자. 다 같이 모자. 뭔가 엄청난건데. 수직. 수직절벽. 인하. 500개. 인하. 보. 미야. 스틱 1개. pars CS1. giants2. 인절미 만세님. 엽개. иск. 오는 일이라는 중. enos심. 이륙ph. 아 너무 하시는거 아니에요? 이나 믿으십니다. 아, 더워. 뭐? 말자 포장기 날잡고 내가 그냥 타. 오늘 나 스스로 잡아먹기 나 내 손으로 내거만 Як감을 보내고 나 전 안닿고 해야지, 장난감사할게 스스로 잡아먹기 3천원인가봐 아니 싫어 miss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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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혹시 리필 해주는 건 뭐예요? 리필은 아메리카노 아이스랑 같은 걸로 해주고 있어요. 아, 그 뭐지? 아메리카노 시킨 사람만 되나요? 다른 보면 다 괜찮으세요. 유리잔을 드시는 분들은. 아, 그럼 저도 되나요? 네, 잠깐 같이 드리면. 아, 감사드립니다. 유리잔에 먹으면 된대. 아, 여러분들 이 뭐 빵가루 묻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여기 유리잔에 먹는 사람. 여기 유리잔에 먹는 사람. 이거는 리필 해줍니다, 여러분들. 와, 무료 리필. 리필 무제한은 아니고, 한 번 리필. 네. 바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감사합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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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 이게 리필인가요? 와. 와, 뭡니까? 잠깐만요. 올라가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타임. 잠시만요. 타임. 누구야? 좋아요. 자, 우리 또 미드도 리필 점. 미드도 리필 점. 미드도 리필 점. 100개 감사드립니다. 대세능 유태장에도 109점 감사드립니다. 미드도 리필 점. 100개 감사드립니다. 닥쳐. 100,000점. 100,000원.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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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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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하라고요? 왜 왜 왜 왜 왜 여러분 제가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옥수수빵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먹도록 할게요 한 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대세는 유태단님 배꼽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수컷게 아빠는 안 후컷 지금은 후컷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 진짜 맛있다 이 빵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안에 옥수수 와 진짜 맛있다 인아는 인절미님 확인 감사드립니다 인아 미드 절벽 백개 무시라고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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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내 얼굴이 왜 훅 갔냐 이러시는데 당신이 언제부터 내 얼굴 보고 왔다 그래 응 누구 인아 수 우리 인아 수집 절벽 우리 인아 수집 절벽님 고기 감사드립니다 맥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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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롯쌈 우리 롯데시네마님 또 내가 93년도에 태어났다고 또 93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굳이 성년도 생인 여쌈 하 아 아 미드 연기대장님 흐흐흐흐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미드 연기대장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하는지 네 굉장히 제 미드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거 같은데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빨리 오라보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그렇지만 또 하나 더 빨리 오라보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빨리 오라고 어디를 오라는 거지? 어디 오라는 거야? 미드 깻잎 생명 개새끼야 성룡액 가러 오라고 누굽니까? 또 우리 이나 미드 퍼킹 찬소주님 생명의 간선대 이제 아주 내 미드 가지고 욕하고 난리 났네 이나 미드 뭐라는 거야? 아 의지가 없는데 빨리 오라보니 100개만 가드립니다 안 간다 이 새끼 응 오늘 자꾸 오라는 거야 자꾸 갑갑니다 아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버스만 입으면 똑같나요?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구분이 안 간다 구분이 안 간다 한번 입고 싶어요 구분이 안 간다 구분이 안 간다 미드 국은 불가님 또 100개가 타는 얘기다 왜 이렇게 미드에 불만이 많지? 왜 이렇게 미드에 불만이 많지? 아 기지기 높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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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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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누시노리불랑님 4개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겉은 무순 칼국수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가슴을 울려가지고 저희 이제 인천 청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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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